철취하라 빨리 철취하라 제일 큰건? 제일 큰건? 고춧가루 중간불 고춧가루 내가 찾아놨어 고춧가루 어디서? 고춧가루 여기다 집에 넣어 한 3스플레인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야? 3스플레인지 이 정도? 어때? 이 정도? 이 소리 때문에 안되나? 아니, 소리는 필요 없어 이것만 있어 그리고 이거 간장이야 내가 넣어야지 몇 스푼 정도만 아, 이거부터 받은 거구나 진짜 꼬마크가 없어졌다 뭐에, 간들리게 한 2스푼만 넣어볼까? 이게 색이 흐리다, 얘는? 저 양조간장인데 이거가? 원래 이런 거? 이게 짠? 여기 조선간장 조선간장 마늘 1스푼 2스푼 3스푼 적당량 지금 다시 닿은 거 다시 닿은 거? 왜냐하면 이거 3개 다시 닿네? 다르구나 스물이 다시 닿아야지 땀 닿네 땀 내 말고 먹겠어 땀 멸치 먹어 이거 멸치? 그럼 이런 거 멸치 왜냐하면 이 간이 빌려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여기다가 고사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고사기 많이 넣어야 돼 고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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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 탕후라이 고사기 효과 고사기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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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침 고추리 반찬도 간장 고추장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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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간장 간장 김대도 맛있어, 엄청 맛있잖아 다 장맛이 가냐고 엄마, 아빠가 엄마 엄마, 여기 안 왔어? 엄마, 아빠가 안 왔어 싫어하는 거 못먹어서 왔네 아이, 남녀, 줄리 엄마, 아빠가 안 왔어 엄마, 아빠가 안 왔어 엄마, 아빠가 안 왔어 원래 이렇게 물을 많이 넣어? 예전에는 엄마가 물을 별로 안 넣었던 거 같아 안 익어? 응 이번에 많이 넣은 이유가 있어 이쪽 그릇이 있잖아 마시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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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엽 나는 저는 이 엽 에서 아름다운 에 altung Rivers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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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고추 면 kot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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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이제 다 됐슈? 남미 좀 끓여놓은 거 끓여놓기만 하면 다 돼 이거 이제 나중에 다 끓잖아 그러면 콩나물 넣고 3분 이따가 뜯어놓으면 끓는 거 같아 끓는 끓는 끓는다 끓는다 더 많이 넣어줘야 돼 어떻게 그냥 먹어서 약간 끓여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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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야채 중에 양파도 넣어준다고? 양파 대파 이미 넣었잖아 고기 끓일 때 그거 끓일 때 쓰고는 걔네들은 버려? 추가해? 앗 뜨거워 연락으로 이거 뜨겁네 당연히 뜨겁지 오메 발을 맞춰야 돼 응 오메 너 발 봐? 싱겁지? 싱겁지? 그러면 싱거워? 조금 매콤하긴 한데 살짝 싱거워 살짝 간장 버논? 저거 엄청 싼 소금내야 돼 소금내야 돼 소금내야 돼 소금내야 돼 그 위에다 완전히 소금내야 돼 저쪽으로 얘 저쪽으로 됐어 이정도면 아빠, 이거났어 아빠, 이거났어 전격이 돼 전격이 돼 전격을 해야 돼 들어가는 Fehmi 소금내야 돼 아 너무 배고파 아니, 그런거 너무 배고파 45초 만족 눈물이 내가 먹었는데 어때? 여기 두가지 있어 한번 봐봐 제발 저리 가서 아이고 이거 찍어놓는 말 기억하네 덮요